제 2조 1항, 을은 갑이 자주 사용하는 산책로와 공원, 슈퍼 등의 사용을 지향하며 갑의 생활이 이전과 같도록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. 제 3조 1항, 을은 갑과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지 않는 한 건물 내에서 마주칠 시 먼저 말을 걸 수 없고, 을은 갑에게 용건이 있을 시 먼저 문자로 연락한다? 그렇지. 야, 장난하냐? 범죄 및 재난재해 등의 의료적 응급사항은 예외로 해두었어. 제 112조 2항, 을이 카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위해 30인 이상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할 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야, 니가 뭔데 내 지피에 자유까지 치매! 원래부터 걔가 그래요. 미친 새끼라니까요!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? 김정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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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.. 제일 좋아했어요.